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. 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고 어느새 설날이 찾아왔습니다. 네 우리 매니 여러분들 덕분에 작년 한 해를 알차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요. 올해 2021년에도 저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에는 우리 매니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,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사소한 일상이 수중하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올해는 매니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지훈이가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. 네 설날 연휴 동안 푹 쉬시고 가족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.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금까지 박지훈이었습니다. 안녕